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인 2506 유네스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24년입니다. 24년인데 학년도로는 25학년도라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시험인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수능 국어 학습의 가장 중요한 소스가 뭐냐. 수능 국어를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기출입니다. 평가원 기출을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원 기출이 보여주는 일관성.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수능 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올해 수능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근의 기출. 그건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6월, 9월 모의평가는 수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6월 평가원의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평가원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나 열심히 풀고 채점해보고 몇 점 맞았고 그래서 틀린 문제는 답이 이유가 이거고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6월 평가원이 갖는 의미. 그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 그치?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원칙, 어떤 방향성이 이 6월 평가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유네스코는 제 강의 컨텐츠 중에 기출 분석을 전달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유네스코. 자, 이거를 유네스코에서 제가 하려는 거는 올해 6월 모의평가예요. 근데 이 6월 모의평가 유네스코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건 뭐냐면 이 부제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모든 시험은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일회성인 어떤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도 그냥 뭐 이번만 이렇게 좀 독특하게 구성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이거는 와, 순홍 국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하나의 흐름 속에 진짜 그 거대한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6월 모의평가 분석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하게 돼요. 삽질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이번 6월이 그냥 이랬던 것 같고 그냥 개인이 막 아, 이게 또 중요한 건가 막 이러면서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이 갖는 의미, 이번 6월 평가원이 이 자체도 사실 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만 이 2056, 이거 숫자 좀 예쁘게 다시 써볼게요. 2506, 이 모의평가가 갖는 의미를 이 시험 자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거대한 평가원의 어떤 하나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계시는 24년 11월 14일에 보게 될 수능 그리고 이 수능까지 구원하기 위한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변하지 않는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하신 다음에 수능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학습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배우는 학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전문가인 제가 이게 정확하게 흐름과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습 방향 그리고 이 6월 모의평가가 주는 교훈들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 강좌를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고 교재는 교재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6평 보셨던 시험지 있죠? 그냥 그 시험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지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 6평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교재가 없고 우리 유네스코 원래 브랜드는 유네스코 오리지널과 알파 시리즈가 있는데 최근 5년 기출, 그 이전에서 우수 기출로 선별해 놓은 거 근데 우리 유네스코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는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설이죠. 제가 직접 거의 작성한 해설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는 해설이 없냐? 이거를 그 해설을 다 작성해서 이거를 오픈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버려요.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유네스코 해설을 절대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쓰고 또 검토하고 보완하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다가는 조금 타이밍이 늦어버린다. 인생의 모든 거는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파인할 때 필요한 부분에 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형태의 종이 해설지는 이번 강의는 그냥 시험지만 갖고 수강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함께 봐야 될 기출 함께 봐야 될 문제들 엮어 읽기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6월이 보여줬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셨거나 아주 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점들은 이번 6월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조금 한 번 더 연습을 하고 기존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는가. 그치? 그걸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봐야 될 엮어 읽기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교재가 없고 PDF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PDF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양을 늘리려면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럼 또 여러분들 너무 학습 부담이 되니까 이번 이제 6월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딱 지점들만 추가적으로 딱 연습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PDF로 마찬가지로 교재가 없이 제공이 되고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평가원 기출도 있습니다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트 이거 리트 지문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번 6월이 주는 교훈을 완전히 흡수하실 수 있게 아시겠죠? 이거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평가원 기출과 독서는 리트 미트 디트 이런 지문들도 다 활용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 완전 이거 소위 말하는 진짜 여러분들 쓰시는 표현으로 개이득이죠. 개꿀입니다. 개꿀. 사실 이거 그래 그래서 아무튼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수능까지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습은 이제 네가 이걸 언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습의 시기 언제 공부하면 좋겠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왜? 가장 중요한 시험이니까 올해 수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출이니까 그치?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뭐 아껴놨다가 나중에 빠이 날 때 제대로 분석할게요. 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 6월 분석으로부터 이후 학습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네가 이거 어찌 보면 네가 6월 평가원을 본 날 딱 그 6월 평가원 분석을 끝내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학습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당연한 소리 아닌가? 그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미루거나 그러면 안 돼. 딱 이 영상을 보신 순간 바로 그냥 이걸 해야 된다. 바로. 바로 학습을 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후 학습을 이제 해나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습 시기는 Right now 이 OT를 보고 난 순간 바로 시작이 돼야 된다.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그럴 수 있어 또 네가 어떤 이유로 또 이걸 늦게 알게 돼서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9평 이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뭐 그 이후에 또 9평 이후에 또 뭐 이걸 알게 되면 또 그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베스트는 Right now 최소한 9평 이전에는 6평에 대한 분석을 다 마무리하고 그치? 9평을 대비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시기적으로 미루거나 뭐 나중에 뭐 해야지 이런 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바로 하자. 바로 올해 수능에 가장 근접한 시험은 올해 6월 모의평가니까 아직 9월은 시행이 안 됐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1차식 1강에서 본격적인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